7위부터 2위까지 그 수리가 공개된 가운데 과연 이들을 누르고 1위의 영광을 앓을 스타는 누구일지 포트랭킹 직직된 몸사백 패셔니스타 1위는 패셔니스타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3, 2, 1 차태공인 패션리더 G.G.래거 일찍직속 G.드래곤이 걸친 시사의 액세서리만 합친 금액이 약 3,000만원 허지간한 중용차 한 대와 맞먹는 각격 G.드래곤이 하면 뭔가 달라도 너무 달라 팬들 LTE급 속도로 그가 착용한 아이템 찾아내며 G.D.템이라는 구입용사까지 생겨날 정도라 하니 그 G.D.템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이 뮤직비디오 한 편을 위해 여기저기서 G.드래곤에게 제발 써주 집사 갖다 붙인 아이템만 해도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그 가격 천천만별 G.드래곤에 입은 여성용 재킷 프랑스 명품 C 브랜드의 2012 프리포 컬렉션 제품으로 가격은 약 850만원 배골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는 미국 W 브랜드의 제품으로 약 70만원 계속 있는 붉은색 대림바지는 프랑스 명품 B 브랜드 제품으로 가격은 약 170만원이라고 리포멜 센스를 보여준 프랑스 C 브랜드의 셔츠 약 70만원 시계하면 떠오르는 R 브랜드의 명품 시계가 약 1200만원 꼬마 마녀를 생각나게 하는 비온무자 일본 디자이러 여지야마모토의 2012 폴 컬렉션 제품으로 약 200만원 시계칸 가죽 재킷은 약 250만원을 호구하는 이태리 D 브랜드의 제품으로 품절이라 구할 수 없다는가 또한 최근 무한도전을 통해 뉴욕의 디자이너 브랜드 기사의 제품을 보여주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바로 이 장면에 있는 셔츠는 판매용이 아닌 컬렉션용으로 약 300만원대인 백팩과 함께 디자이너가 G.드래곤에게 직접 선물한 제품이라고 이런 G.드래곤 따라하면 나도 패셔니스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일본 라디오 방송국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300만원대 G.브랜드의 시계 한정판이라 구할 수 없음 전세계 8개 있다는 일본 A.브랜드의 펜던트 당시 가격은 188만원이었다지만 역시나 한정판이라 구할 수 없음 북네 M.브랜드의 핑크색 라이더 재킷 프랑스명품 G.드래곤 G.드래곤씨에게 G.드래곤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렇듯 G.드래곤의 위험 제대로 뽐내는 패션 아이템의 향연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I wanna be heard